지금 하신 얘기들 혹시 테라도 알고 있습니까? 내 동생 살아있다고 얘기 안 했어. 내 옆에 두고 언제 알아볼까 재밌었니? CCTV 화면 통제했으니까 지금 시작해요. 나 보여요?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. 선배가 말한 홍테라 관련으로 한민당 쪽에서 터뜨렸어요. 모형이 왜 아직 안 죽여? 멈춰 제발 해주나! 지금 하신 얘기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.